오!! 완전 재미있어ila기이킥 TAY! 오!! 완전 재밌어 facil 아 resource 완전 재미있어 Sí 나 한 번만 해보자 응 안 돼 너 진짜 이러기냐? 응 그러기다 놀게 해주면 내가 짝짭박박인 거 알려주려고 하는데 안 되겠다 뭔데 뭔데 아니야 뭐 말자 뭔데 알려줘 한번 만지게 해 주면 알려줄게 치실하다 ти damn 아프심 자 나이스 어허허 귀여워 이거 진짜 귀엽다 오오오 특히 볼 부분 으 귀여워 다 놀았으니까 이제 알려줄거지 뭔데 뭔데 잔막높이 짤그리기 잔막높이 짤그리기 엄청 쉽고 재밌게 할 수 있어 봐봐 어 할래 할래 잔막높이 짤그리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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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나는 나는 박세인 나는 세계 최고 꿈꾸지 나는 나는 박세인 세계 최고 꿈꾸지 꿈꾸지 야 오키들 나 봐봐 내가 진짜 대박인거 갖고있다 이거 봐 너무 귀엽지 짱구말랑이 어때 귀엽지 오비키 이거 안 갖고 있겠지 나 촬영하러 가야겠다 부럽겠지 A4 용지랑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를 준비주고 크레퍼스를 준비줍니다 먼저 마음에 드는 잔막높이 얼굴을 검색해주고 구글에 잔막높이 라고 치면 나와요 나는 이 사진으로 할거야 연필 되고 밑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가려는데 비춰서 보이죠 오우 비춰서 보인다 이 상태로 그려주는거에요 요렇게 노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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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눈은 이쯤에 있고 요렇게 이빨 짜잔 우와 똑같애 오 그럼 나도 똑같이 그린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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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랑 비교했을때 다 못그린 부분을 채워주는거야 이렇게 머리쪽에 꼬리 두개 그려주고 귀 그려주고 오우 남의 입 이렇게 웃는 모습 살짝 그려주면 오우 됐다 이 정도면 됐겠다 그치? 나는 여기에 루피자를 만들어 줄거니까 루피자를 검색한 다음에 요 짤이 귀여울거 같아서 이렇게 대고 또 선글라스랑 머리랑 그려주겠습니다 선글라스 그리고 머리도 너무 쉬워 짜잔 이렇게 선글라스랑 머리 꾸밀것을 그려줬습니다 이제 이걸 색칠해줄건데 오 다했다 캐캐캐 왜 나 너무 잘했어 캐캐캐 쟤는 대고 그리는데도 너무 이상한데 이상해? 너무 이상해? 음 그래도 색칠을 하면 무마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 괜찮다 캐캐캐 이제 색칠을 해줄건데 핑크색을 이용해서 얼굴을 칠해주고 오우 핑크색으로 칠하고 핑크색으로 꼼꼼하게 칠해주고 그런 다음 이제 코랄색으로 약간 요색보다는 진한 오렌지빛이 나는 코랄색으로 칠해주고 칠해줄게요 칠필로 꼼꼼하게 안 칠해진 부분을 칠해줄게요 이렇게 문질러주면서 눈은 이정도 남겨주고 코 이정도 남겨주고 특히 이게 색깔이 있는게 아니니까 약간 과감하게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 예쁘지 않아? 오 이쁘다 루피 예쁘다 색칠하는거 너무 재밌지 않아? 너무 재미라 캐캐캐 저렇게 해놨어? 캐캐캐캐 저건 어쩔 수 없겠다 다음은 검정색으로 눈을 그려주고 눈을 그립니다 오우 귀여워 보라색으로 코를 그려주고 동글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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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색으로 그 위에를 도톰하게 입체감을 줍니다 그리고 이 입 색칠해주고 오 귀여워 역시 우리의 루피 완성 오우 우우 우우 오 귀여워 오 귀여워 음 이 입을 그려주고 오케이 나도 완성 개개개 캐캐캐캐 우와 진짜 이상하다 왜 잘했는데 엄마한테 이럴거야 누나가 놀린다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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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너무 잘했어 선글라스와 꾸며질 머리도 색칠해줄게요 색칠할 때 꿀팁 여기에 사각형을 이렇게 남기고 칠해주고 여기 빛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남기고 칠해주기 그 다음에 안경태 그려주고 짜자잔 뿅 이제 머리를 빛나게 해줄건데 일단 전체적으로는 검은색으로 이렇게 이렇게 머리카락을 칠해주고 위로 넘긴 머리로 칠해주고 갈색으로 멋지게 해준 다음 흰색으로 빛을 줍니다 그 다음에 찰필로 멋진 머리카락을 만들어주세요 오 오 멋지다 너는 뭐 만들어? 기대해 내가 멋진 거 만들 거야 저게 뭐지?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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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휴 저게 뭐지 아무튼 우리는 가위로 잘라줍니다 가위로 자르기 여러분 아시죠? 가위를 사용할땐 조심조심 짠 이제 루피자를 꾸며줄거야 짜잔 루피에다가 머리카락을 씌우고 우와 너무 웃겨 하하하하 하하하하 볼 수 웃겨 선글라스까지 마저 끼우면 진짜 웃길 것 같아 아 키 키 키 키 키 선글라스를 끼워줍니다 우와 귀여워 우와 진짜 재밌다 하하하하 어 진짜 잔막 루피자를 완성했네 키키키 선글라스 벗기고 에아 크흐흐흐흐흐흐흐 너무 귀엽네 오늘 햇볕이 따사롭구만 하핳 실내에 들어왔으니 선글라스는 벗어야겠지 뿅 아 가발도 벗어야겠다 더워 휴 답답했네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근데 넌 뭐 만든거야? 나도 루피 잘 만든거야 정말? 뭔데? 짧아 눈물 콧물 흘리는 루피 오 진짜다 찌그러졌어 나도 잘 완성했다 야 호비키 어 박세인? 악마 박세인 누나다 악마 박세인 누나 악마 아니라고 악마 아니라고 어 박세인 왜 왔냐 야 잘 봐봐 나 이거 있지? 짱구말랑이 부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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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저거는? 박세인 누나 나도 그거 있어 똑같은 거 있지? 뭐야 진짜 있잖아 자랑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실패야 어? 이게 뭐야 이거 그 유명한 잔망 루피 짤 아니야? 오 맞아 딱 알아보네 키키키키 잘 봐 내가 루피 꾸며줄게 외출을 해볼까? 가발 씌우고 오늘도 잘 어울리는군 안경끼고 와 오토바이 타야겠다 루피가 가발이랑 선글라스 썼다 진짜 웃기잖아 누나 누나 내꺼도 봐봐 내꺼는 눈물 흘린다 슬프게 울고 있어 정말 정말 루피가 울고 있잖아 너무 웃기다 리우리 이거랑 똑같애 재밌어 재밌어 귀여워 미키 뭐야 어떻게 그렸어 나도 알려줘 좋아 금방 그리니까 너도 여기서 그려 그래 재밌겠잖아 좋아 오늘도 신나게 잔망 루피 짤 쉽게 그리기 대성우 개개개 저 하늘의 달처럼 수로운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선글라스